일본에 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박 장관은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총리 관저로 들어섭니다. 박 장관과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은 20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박 장관은 먼저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해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경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자민당을 찾아 아베 전 총리를 조문했습니다. 모태기 자민당 간사장, 누카가 이란연맹 의원 회장 등도 만나 한일 관리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은 강제 동원 배상과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계 개선에 대한 뜻은 확인했지만 한국이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경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기시다 정권이 한국과 협력한다면 당내 보수파의 반발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일 관계에서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SBS 박상진입니다.